드라마 대사로 외우는 문법 린 도 구절을 볼텐데요. 뭐뭐조차도라는 뜻으로 뭐뭐조차도라는 말이 린 도 아니면 린 예 사이로 들어가는데 짧은 한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구나 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. 아침밥도 못 먹었다. 린 자우환 예 매일치.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. 린 점 뭐 시에 도 부 지 다오. 이렇게 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. 조금 어려운 버전도 있죠.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다. 린 지엔 도 매이 지엔 고 이즈 이렇게 어렵게 쓸 수도 있습니다. 드라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우난 하이 에 나온 건데요. 린 지엔 단 더 판 도 부 회 주어. 니 이호 저머 도 리야. 간단한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독립해서 살아나가겠니? 린 이혼이 만들 거예요. 린 채 ald不 뭐하고 있는거야?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? 그냥 간단한 밥도 안해도 돼.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? 너는 왜 이렇게 하냐고? 미국에 어떤 좋은지? 우리에게도 안 믿고 저희는 우리에게도 안 믿고 외국에 뭐 좋은 게 있다구요. 외국 가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친구도 하나 없는데 역시 라우는 하이의 나온 문장이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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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